귀촌을 한 다음에 저는 이제 평화로운 생활이 시작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제가 요양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택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정원 가꾸는 거, 텃밭 가꾸는 거 그리고 집 수리하는 게 전부 직접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런 환경이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삶의 안정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틀타네의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리틀타네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라는 책도 썼고요.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느리게 세상이 살란 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귀촌한 여러분의 자립 선배입니다. 그럼 제가 최초로 자립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제 20세 부모로부터 자립한 이 구간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는 이렇게 놀랍게도 하강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바닥을 찍죠. 고등학교 때 예고를 나왔어요. 성악을 했거든요. 들어가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게 성악이 별로 저한테 적성이 안 맞았던 거예요. 대입 시즌이 딱 왔는데 이게 웬걸 뚝 떨어진 거예요. 제가 수년간 노력해온 게 어찌 보면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허탈하고 좀 슬프면서도 제일 큰 감정이 시원섭섭하더라고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대입 실패를 계기로 재수를 하지 않고 바로 인도로 떠납니다. 인도에 가니까 사실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던 세계랑 너무 다른 거예요. 막 가자마자 제가 본 게 노상 배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7시간씩 정전이 되질 않나. 핀디어를 못하면 릭샤를 못하니까 아무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몇 달 동안 제가 사는 집 앞에 있는 좌판에서 토마토랑 감자만 사가지고 삶아먹고 그랬거든요. 너무 비참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한국의 한자만 들으면 눈물이 줄줄 날 정도로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인도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전 준비를 안 하고 간 거였어요. 오히려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그냥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걸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을 사귀잖아요. 친구들을 사귀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제 친구의 나라가 되면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인도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근데 난 지금까지 이걸 못 봤구나. 안정적인 틀 안에서 착한 아이로 계속 살아왔는데 저는 이 틀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틀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제가 아는 이 삶 밖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다. 무궁무진하다. 약간 배움에 대한 그런 갈망이 좀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제가 미국행을 택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를 했어요. 4년제 그 주립대학으로 편입을 목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면서 이제 또 성적을 잘 받아야 되니까 평균 A를 받으려고 막 가즈넬을 다 쓰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인가 TV를 보는데 그 카로스라는 흑집 커뮤니티가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카로스가 뭐냐면 거기가 이제 제3세계에서 그 전쟁 잔해들로 흑집을 짓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거기에 전국 각지 막 세계 각지에서 온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흑집 짓는 법을 배우는데 맨손으로 집을 짓는다는 행위 자체가 너무 멋있어서 아 나도 저거 끼고 싶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남생 처음으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잖아요. 이걸 두고 가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맞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갑자기 여기서 다른 선택을 해도 되나? 라는 고민을 했는데 큰일이 나는지 안 나는지 가슴 뛰는 일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이제 캘리포니아 히스페리아 지역에 있는 카로스로 떠났어요. 제가 극악에 극악에 막노동을 시키더라고요. 삽질하고 흙 다지고 흑푸대 나르고 이런 저는 이제 가자마자 저를 현장에 투입시킬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라고 그때는 좀 처음에 가서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첫날 그렇게 노동을 하고 다음날 침대에서 일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4개월이 지나 있고 특히 2m에 달하는 장정들과 도디 빌더 같은 여자분들하고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 믿음이 많이 생겼죠. 도전이라는 거는 어쩌면 준비가 필요 없는 일이다. 그 전까지는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못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저는 맨딱에 헤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제가 남들하고 같이 그냥 맨손으로 집 짓는 일을 한 집 한 채로 완성하는 걸 보면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앞으로는 살면서 겁을 내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인생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으나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또 이렇게 쭉 하얀 곡선을 그립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찡이 없으면 공민이 되지 않은 경험들은 인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자격증 두겠다고 5개월 만에 이제 편입에 성공을 했어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제 또래 아이들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과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좀 많이 뒤쳐졌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저는 항상 혼자 달렸잖아요. 제가 좀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채찍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24학점씩 막 들었어요. 제가 좀 늦게 다시 들어왔잖아요. 빨리 졸업하고 싶으니까 꽉꽉 채워서 들으면서 학점도 잘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무조건 최고로 잘해야죠. 그래서 계속 A학점 받으면서 제가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철학을 미술에 접목시키면서 미술 철학을 공부하면 좀 좋겠다. 예술적인 세계를 넓혀가고 싶어서 영국의 일러스트 석사로 공부하려고 떠나게 됐어요. 이제 남은 건 영국에서 취업을 하는 것 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자리 잡으면 돼. 그럼 약간 제 딱 인생의 정점을 찍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코로나가 터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학교가 문을 다 닫았죠. 그 비싼 월세를 내면서 영국에 계속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이게 이제 허탈하니까 뭐라도 이제 저 자신의 공허함을 충족시키고자 이제 일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프리랜서 일을 막 세 개씩 받아서 하고 이제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건강이 좀 안 좋아졌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귀촌을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차피 계속 집에서 일을 할 거면 기왕이면 이제 주택을 사서 주택 생활을 하면서 프리랜서 일을 하면 어떠냐 라고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변화라는 걸 추구할 때 환경을 바꾸는 것만큼 확실하고 빠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1세에 제가 귀촌을 하면서 완전한 자립을 이루게 됩니다. 귀촌을 한 다음에 저는 이제 평화로운 생활이 시작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제가 요양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택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정원 가꾸는 거, 텃밭 가꾸는 거 그리고 집 수리하는 게 전부 직접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손으로. 처음에 5개월 동안은 집 수리하는데 거의 시간을 다 보내고 그리고 정원 가꾸는데도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저의 환경이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삶의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 전까지는 약간 제 삶의 주도권이 항상 좀 그래도 외부에 조금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충분히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었구나. 두 발을 땅에 딱 딛고 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삶이라는 게 꼭 그렇게 지칠 필요가 없는 일이구나 라는 걸 시골 가서 깨달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뭔가 주의를 빼앗는 게 많잖아요, 주변에. 돈 쓸 때도 너무 많고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만날 사람도 너무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에너지를 밖으로 많이 빼앗긴다는 느낌이었는데 시골에 오니까 일을 많이 하면서도 내가 왜 안 지칠까 생각을 했는데 많은 걸 자기 손으로 직접 해야 되지만 별로 안 지치고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내일을 준비하고 좀 안정을 추구하려고 항상 오늘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어떤 사건 사고들도 불현도 찾아오고 모든 행운도 그런 불행도 갑자기 찾아오는 거거든요. 저희는 영원히 준비할 수 없는 내일을 계속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촌하기 전에도 한 달 전까지도 제가 귀촌을 할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했어요. 꿈도 못 꿨어요. 유튜브가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도. 제가 책을 쓸 줄도 몰랐고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 10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저 자신과 지금은 전혀 전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 그냥 지금 살아온 삶 자체가 자양분이 돼서 지금의 제가 잘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삶이었던 거죠. 시골로 오니까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제 삶을 돌아볼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여유가 생기니까. 그날그날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나 배운 점들 기록을 하고 싶더라고요. 2021년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시작한 이 유튜브 채널이 지금은 어느새 이제 22만 명이라는 구독자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있는 그런 채널이 됐거든요. 내공이 더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가르침도 주시니까 정말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배우지 않았나 시골에서 이런 작은 소소한 걸 배우고 느끼면서 좀 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세상이 살라는 대로 꼭 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남들과 좀 다르게 살아도 된다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업앤다운 심하잖아요. 우여곡절이 있었죠. 사람들이 보통 살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때 제가 만약에 거기서 진로를 바꾸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때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 다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특별한 구간은 스무 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자립해서 인도행 티켓을 끊었던 때 이때 하나 붙이고 싶고요. 두 번째 스티커는 완전한 자립을 이뤘을 때 귀촌했을 때 이때 스티커를 붙이고 싶습니다. 인생의 큰 어떻게 보면 실패잖아요. 스무 살 때 겪었던 게 데이비였고 그리고 31세 때 이때 겪었던 귀촌했던 것도 사실 제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좀 도시에서의 삶이 저한테 좀 맞지 않다.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했던 거였거든요. 도전이기도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넘어진 그런 실패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성공했던 순간들하고 이런 실패에 넘어졌던 순간들하고 같은 질량의 벽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벽돌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제 인생이라는 집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가장 크게 넘어졌을 때 이 두 지점을 제 인생 스티커를 붙이고 싶습니다. 나에게 자립이란 도전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순간들이 자립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딘가에 귀속되어 있는 자신으로부터 계속 독립을 하는 도전이자 자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괜찮을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라는 게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주 넘어지잖아요. 저희가 살다 보면 넘어졌을 때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는 걸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패라는 건 없다. 그냥 다 경험 모두 다 경험이고 체험이고 걸음이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인생을 믿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 될 것 같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이 부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작은 위로가 됐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세요. 힘내세요.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뭘 모르고 왔잖아. 시골에 오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정원이 알아서 가꿔주고 텃밭 같은 것도 알아서 자기가 야채를 생산해서 나한테 선물을 주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해야 되더라고. 정원하고 텃밭의 매력이 뭐냐. 나는 살면서 내가 투자한 거 이상의 몇 배로 돌아오는 건 정원하고 텃밭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드림만큼 돌아와도 감동이잖아. 근데 자연은 몇 배로 돌려줘. 가장 키우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땅콩. 땅콩은 아무데서나 심어도 다 잘 자라고 모래에서도 잘 자라. 땅콩. 그래서 땅콩 추천. 강추! 마우스 감사합니다.